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킬러문항은 없었다지만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입시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40%가 재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이과 최상위권의 블랙홀이죠. 의대까지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엔 N수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수학원 한 달 수강료만 250만원이 넘는다죠? 오늘 갓잡은 경제에서는 불수능의 여파를 경제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메시지 증시 열렸다에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수능부터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전 국가가 관심의 대상인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 자체뿐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도 관심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은데요. 너무 어려우면 이거 사교육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거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 기자님, 특히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그런데 교육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올해 국어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16점 낮았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았다는 말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 점수보다 최고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영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2018년부터 도입된 이후에 1등급 비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수능 만점자도 고3 수험생 가운데는 없었고 재수생 한 명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험 참 어려웠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드러난 것 같은데 이런 불수능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수능 날 시험지를 받았는데 1교시 저때는 언어영역이었으니까 언어영역이 예상보다 어려웠다. 이러면 일단 당황해서 재실력 못 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많죠. 저도 그랬고 20년 전 일인데 어쨌든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불수능인 해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수인원들의 증가라고 합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재수준비로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 원래 2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좀 빨리 여는 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준비하는 학원가에서는 지난해보다 이런 문의가 일단 50%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대치동에서 120명 정도 모듭하는 수능 준비반에서는 등록 열풍이 불어서 이미 정원을 훌쩍 넘어선 대기번호를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예상보다 어려운 수능은 사교육 시장의 활항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네요. 실제로 종로학원이 수능 성적의 통지표가 나온 뒤에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나왔는데 응답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수험생 가운데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4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인터뷰한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수능 절대 어렵게 내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공연한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는 건 어찌 보면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니까 공부를 등한시한 건지 아니면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건지 뭡니까? 정부를 너무 믿었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킬러 문항을 빼라는 정부 차원의 너무 강력한 압박이 오히려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 상승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으면서도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됐으니까 출제자분들께서 결국 전반적인 문항들의 수준을 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2등급, 3등급 받던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등산으로 비유를 하면 에베레스트산을 안 넘는 대신에 백두산을 한 10번 정도 왕복해라. 이런 식으로 등산 코스를 짜줬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든 상황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저도 문제 몇 개 풀어봤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신 기자님 놀랍습니다. 아직도 풀 수 있다니. 풀었다는 말씀은 봤습니다. 봤다. 킬러 문항은 없앴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론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래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게 사교육 없애겠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사교육이 더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수능이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었다. 변별력은 좀 높았지만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그냥 어렵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교과 과정을 이수해서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풀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런 거 안 나왔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재수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이 다닌 학원이 S학원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최상위권 수강생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서 강의하고 하는 오프라인 전문 사교육 업체인데 여기가 지난 6월 달에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조사 때 압수수색 세무조사 이렇게 받았던 데입니다. 네. 요즘 수능 끝나고 이 학원 얘기만 잔뜩 나와요. 이 학원이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원입니까? 이 회사가 일단은 비상장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을 좀 집중하는 대치동에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학원이라고 합니다.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였으니까 망정이지 상장사였으면 주가 많이 뛰었겠죠. 그래서 이 학원뿐 아니라 비상교육이라든가 대교, 웅진싱크, 메가스터디, 디지털대성 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들이 아까 그 학원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 상장한 교육업체들인데 사교육업체들인데 이렇게 증권시장에 상장한 사교육업체들이 수능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시장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정부 정책이 사교육을 잡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본다는 점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쉽게 얘기해서 킬러문항 없애서 사교육 잡겠다라는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아직까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갑자기 궁금한데 방금 말씀 주셨던 강남 대치동의 유명 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막 여쭤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학원들 가운데는 재수종합반 기준입니다. 재수종합반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으로 내야 되는 돈만 한 달에 200만 원 넣는 데가 있는데 왜 이게 250만 원, 300만 원 얘기가 나오냐. 각종 모의평가할 때마다 돈을 받고요. 콘텐츠 비 이런 거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사실 꾸준히 또 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다 합해서 얼마 내야 되느냐. 4천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라는 전언을 듣고. 4천만 원이요? 1년에 4천만 원. 이거 대학교 4년 등록금 다 합친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이 사교육 시장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런 불순흥이라는 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경제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때 생각해 볼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불순흥과 지역균형발전 어떤 관계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요. 수능이 좀 어려워지면 서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잘 받고 지방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수능 놓고 보면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국어 1등급,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7%에 달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 가운데 이 비율이 10%를 넘은 곳은 없었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수능 최하위권인 8등급, 9등급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이 좀 어려워지면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좋은 인재가 모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수능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점점 지역을 빠져나가서 전국 단위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수능 어려워지면 쉽게 얘기해서 학원 지원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수 잘 받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씁쓸한 내용들이 많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렵게 어떻게든 간에 좋은 점수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요즘 어떤 학과 또는 어느 학교 이런 걸 선택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찾지는 못했지만 요새 진학시장에선 특히 사교육업체에서는 의대 열풍이 부는 건 맞습니다. 대치동의 유명 학원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진학보다 의대의 진학률을 앞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의대 선호 현상은 진짜 안 깨지네요. 잘 안 깨지죠. 이게 제가 아직도 다니던 대학교 커뮤니티 이런 거 가끔씩 보는데요. 여기 익명 게시판들을 보면 의대 얘기가 참 많아요. 의대 아니면 로스쿨 그러니까 입학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일수록 이런 경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익명 게시판이라는 어떤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야 나는 의대랑 수능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졸업하면 소위 소셜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받는 보상이라든가 처우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푸념이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나 의대 나왔다. 의대 재학생이 다른 단과대 학생들을 좀 낮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불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의대나 로스쿨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투입 대비 편익의 문제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교 가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산업 전체가 커지는 소위 말하는 기업의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죠.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의대나 로스쿨을 나와야만이 확실하게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열 이거 잡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비라든가 지역이라는 장벽 자체가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장벽을 깨야 된다면 진짜로 필요한 건 뭔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교육이 백년지 대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년지 대개를 달성한다는 느낌으로 단순하게 수능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일핵성 정책이라든가 눈에 띄는 정치 공약성 정책으로는 사교육 구조가 쉽게 안 바뀔 거라는 점은 이번 오히려 올해 불수능이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어렵네요. 제 기억으로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 입시 시험에 만점 맞거나 최고득점 받은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 이제 무슨 학과 지원하실 겁니까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가서 노벨상 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순수학문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참 옛날 생각 다시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보험사에 가입해서 우리가 냈던 보험금 이걸 중간에 해약해서 받는 해약환급금이 사상 최대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일단 두 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저도 한 이것저것 합치면 4, 50만 원 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보험료까지 하면 사실 못해도 수십만 원 내시는 가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해약환급금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 전에 스스로 먼저 상품을 해지하면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었다는 건 곧 그만큼 보험을 깨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네.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위 안전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깬다는 건 더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와서 그걸로 갈아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나 아이에게 질병, 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입은 줄고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위해 드는 상품을 해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이 버거우니까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얼마나 늘었는지 좀 보니까 올해 상품기까지 34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좀 시계열로 살펴봐도 증가세가 되게 두드러지는데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보다도 해약 규모가 훨씬 큽니다. 물론 보험시장 전체 파이가 커진 걸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국내 경기가 최악이었던 그 시기보다도 요즘 보험 해약이 많았다는 거는 경기 전반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어찌 보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납부했던 그 보험금 마저도 해약할 정도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 얘기네요. 네.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늘어난 게 생계형, 즉 생활이 어려운 데서 비롯된 해약이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효력상실환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약한 보험에 대해서 돌려주는 돈이었는데 반면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는 고객에게 보험사가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해지인 거죠. 올해 3분기까지 이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웃돌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30%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계 월세 못 내는 자영업자들, 대출이자 못 내는 서민들이 1년 새 크게 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고 나서 생명보험협회가 조사를 좀 했어요. 왜 보험 계약을 해지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6명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또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미래 대비냐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고객들이 대량으로 계약을 깨면 부담되는 건 보험사도 부담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이제 딱 인사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 시즌이거든요. 재무 담당하는 임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늘어나는 해약 환급금 때문에 고민이 좀 크더라고요. CS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 계약 마진이라는 뜻인데 종신보험이라는 말처럼 보험 상품은 계약 기간이 다른 금융 상품보다 훨씬 길죠. 짧게는 5년, 길게는 평생 가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이 투자하려면 캐시플로우를 예측하잖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들어올 고객의 보험료의 흐름, 그러니까 이 CSM을 가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헌데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갑자기 나갈 지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처럼 대형 보험사의 경우에는 연간 환급금이 수조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평소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을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높은 금리에,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물고 유동성을 시장에서 조달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악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도 그렇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금융권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보험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 아래서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추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보여준 자료 보니까 올해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를 넘어섰잖아요. 여전히 높아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표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그리고 외식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모두 6%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주값, 맥주값 등등 주변에 먹는 것치고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보험 관련해서 예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내가 납입했던 보험금을 바탕으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약관대출이 있었죠. 이건 뭔가요? 이 약관대출은 올해 보험사 약관대출 누적 규모가 60조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20% 넘게 늘었어요. 이 약관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환급금, 보험사가 돌려줄 수밖에 없는 돈에 최대 90%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으니까 신용등급 같은 거 조회하지 않고 간편하게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서민들이 급전창구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런 약관대출과 보험계약 해약이 불안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시중은행 가서도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이 그동안 납입했던 돈 마저라도 그걸 기반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관대출도 그렇고 계약해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많다고 하니 그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다 보면 서민들이 마지막 가야 될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부업체. 맞아요. 사실 보험도 그렇지만 마지막 보류였던 보험을 깬다? 그러니까 결국엔 서민층의 자금 융통창구가 녹록지 않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대부업 대출 비중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급전 수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인 거죠. 그게.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요. 이것도 가계가 그럼 신용대출을 주로 어디서 받았나 하고 봤더니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기관의 비중이 9%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높아진 건가요? 이것도 상승세로 전환한 게 4년 만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타기관이라는 거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과 2금융을 제외한 여신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다수가 대부업체예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인 거죠. 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더라도 하위 20%가 포함된 1분위 가구들의 신용대출은 은행의 비중이 가장 낮았고 기타기관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사지하는 비중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가 금융당국도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은 우리가 잔잔하게 했지만 사실은 대부업체는 20% 안팎의 고금리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알면서도 여기서 빚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 정말 요즘 경기 상황이 처절하네요. 네.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마침 어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한 부담이 커지면서 요즘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한테 채무사실 알려주고 대신 돈 좀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지인 추심 같은 불법 추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칼을 빼든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금융당국도 대출이나 계약해지, 깡통대출 같은 데 내몰린 차주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 그리고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코스피는 0.3% 올라서 2,500 이상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한 것도 상승한 건데 오늘 시장에서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방산업체 중에서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한 시가총액이 오늘 조금 상한가를 갔는데 한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거래대금이 오늘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6,800억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왜 좀 놀라운 숫자냐면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는데 거래가 7천억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한 20에서 25%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엄청난 회전력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로봇 업체 중에 하나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호평가를 받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삼성전자보다도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로봇을 갑자기 방위산업하던 회사가 인수한 것이 시장에서는 무슨 큰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나 보죠. 만약에 로봇 회사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됐다면 우리나라에도 로봇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에서도 올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도 많이 올랐을 텐데 오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업체를 인수한 것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투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정말 싸움을 잘하나 봅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인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특징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게 발표된 고용지표 때문에 금융시장이 뜨거웠다고요. 그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고용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예상치가 항상 있어요. 이번 달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용이 아마 18.3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 같애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19.9만 명 그러니까 18명 18만 명 19만 명 그러니까 잘 나온 거죠. 예상보다 잘 나온 겁니다. 실업률도 3.9%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3.7%로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뜨겁네 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 시장에서는 경제지표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자꾸 왜곡해서 반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그러면 파월이 금리를 안 올리겠구나. 그러면 살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경제가 좋으면 그럼 금리를 더 올리겠네 그러면서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아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서 생각하고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다 경기가 좀 안 좋네 점점점점 더 안 좋아지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것에서 살짝 잘 나온 거다. 그러니까 또 그새 또 변덕을 부려 가지고 그럼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쪽에서 이쪽으로 살짝 옮겨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 가지고 뜨겁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리를 하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용 지표가 예정보다 더 안 좋아질 경우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더 커졌을 수 있는데 고용 지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다가 금리 낮추겠다라는 그 시그널 그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한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나요 그때요 이게 저는 요즘에 파월 의장이 fmc 회의 때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f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회의 때마다 절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달에 얘기할게요. 물어보면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달 통계 나온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보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경기를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파월 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 그렇게 답답하게 매번 그렇게 다음 달에 얘기해 주겠어 이러면 누가 믿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이건 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럴 때 우리가 연준 의장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어찌 보면 미 연준 의장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진 닉 티밀라우스 기자인데요. 요즘 닉 티밀라우스 기자가 아주 인상적인 코멘트를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식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하죠. 네. 다 해놓고 인정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준에서 나오는 논문 중에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닉 티밀라우스 기자 같은 사람을 두는 것이 연준의 정책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논문도 있어요. 심지어. 그걸 보면 닉 티밀라우스 기자의 존재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숫자자라면 다 아는 그런 좀 유명하신 분인데 월세지저널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fmc 회의 전에 기사를 하나 쓰셨습니다. 기사 제목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의혹을 해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월 형 잘하고 있어. 금리나 기대는 내가 막아볼게.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얼마 전 한 두 달 전이었나요. 파월 의장이 어떤 한 시골에 있는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파월 의장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나 봐요. 우리 금리 올라가요. 아니 뭐야. 물가 올라가서 우리 장사도 못하겠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엄청 불만을 토로했더니 닉 티미랍스 기자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물가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라는 얘기를 좀 너무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적표로 보면 놀랍게도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였던 게 지금은 3%대까지 낮아졌으니. 그리고 그 안에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도 안 생겼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김치국을 먹는 거죠. 그럼 다 잡았네. 그러면 금리 인하? 자꾸 언제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시장은 다 알고 있다. 금리 인상은 끝났고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하지만 연준 의장 중에서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입 밖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연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하는 순간 이게 다시 시장의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본인들의 다 알고 있는 공식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통해서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다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안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생각도 바뀔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인데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최악의 상황일 때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안 잡힌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 5%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설마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최악일 것 같고요. 주식시장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경우인데 이 경기 침체가 확인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작하게 내쳐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도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 두 상황을 합쳐봤자 20에서 30% 정도가 아니겠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3월이나 5월 달 정도에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들은 앞서 파월 의장이 매번 다음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물가지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물가지표를 보면 물가가 오를 때나 낮아질 때 생각해보면 공급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잘 공급을 못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사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연준에서 생각할 때는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뉴욕에 있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공급망 지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급락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된 지표가 다시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파나마 운하 쪽에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게 운송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시 복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직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처럼 물가가 잡혀지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올해 미 연준의 마지막 FOMC 회의. 여기에서는 결국 금리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요. 8번 회의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상일 것 같아. 이나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리곤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11번 연속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언제나 의견이 만장일치였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매번 이번 달 거 보고 다음 달에 판단하니까 이번 달 보고 나서는 그 다음 달에 이견이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미 이번 12월 FOMC뿐만 아니라 1월 FOMC 회의 때까지 동결하는 가능성이 이미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결입니다. 그냥 걱정적으로.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무섭게 이야기할 거냐 따뜻하게 이야기할 거냐만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11월 달에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조금 무섭게는 이야기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FOMC 회의 이후로 주가가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연준 회의 결과보다도 연준은 90% 이상 모두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도가 좀 떨어졌고요. 오히려 제 관심의 대상은 일본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의 금통위원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저는 관심의 대상인데요. 최근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인 까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금리 폐지할 가능성 우리 높아졌다. 이런 논조의 발언을 하면서 실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앤화가 다시 조금 강세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앞으로 일본 앤화의 추세와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기조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있고요. BOJ는 아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에다 총리가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앤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됐어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폭이 보통은 환율이 한 0.2% 내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앤화가 한 2% 정도 강세가 됐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강세였고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앤화는 강세가 된다 그리고 일본의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내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처럼 해외에다 투자해놓은 사람이라면 앤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니까 해외에다 투자해놓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든 부종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앤화가 금리가 올라가요.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돈 빌려가지고 아주 싼 금리에 빌려서 저쪽에다 투자했는데 금리가 또 올라? 이러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거 팔고 다시 들어올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앤화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BOJ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앤화리의 청산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그 부분이 자산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악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악재가 되나 보죠? 왜냐하면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투자해놓은 자산들이 해외의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앤화가 정말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일본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된다라는 블룸버그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정말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변화들이 웬만해서는 안 돌아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통화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를 결정하는 회의도 같이 있어요. 유럽과 영국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동결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까 이런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동결할 것 같고 그냥 미국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거라서 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예전에 제가 초창기 개인 투자했을 때와 달리 요즘은 시장에서 연준이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관들의 전망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sns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의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뭔가요? 네. 제가 직접 한 건데요.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텔레그램 주식 많이 하시는 분은 텔레그램 채널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22만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2만 명을 대상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응답해 주신 분은 2천 명이 좀 안 되고요. 2천 명만 해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한다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뭘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현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의 비중이 설마 마이너스? 아니. 아니. 현금 레버리지는 내가 여쭤보지 않았고 거의 없다라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요. 50% 이상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가져가지 않고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몇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금리 인하 내년에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할까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할 것 같애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하지. 하반기든 상반기든 거의 할 거야. 상반기가 한 60% 정도 됐고요. 하반기가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이것 말고도 그러면 금리가 내년에 오를까요? 빠질까요? 이 질문도 해봤는데요. 약 85%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신 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약 세겠죠. 72%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은 뭐였냐면 여러분 내년에 제일 성과가 좋은 자산이 뭘까요? 주식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채권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현금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재미있는 대답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많아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60%가 주식이 좋다라고 응답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는 비트코인일 것 같아요 라는 분이 30%나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년에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된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그러면 여러분 금융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0%인 사람의 비중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은 30%나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들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60%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반된 시각 그리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좋을 거는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내용의 일관성은 있네요. 왜냐하면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할 것 같고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전망을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은 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 비중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본 것은 딱 맞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좋게 보면서 투자는 안 하는 그건 참 의외네요. 그건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블룸버그에서 기사 중에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다 한국 사람이 산 거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누가 산가 봤더니 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0% 안 하던 분이 사신 건 아니고요. 하던 분이 많이 산 것 같아요. 하던 분이 많이 산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하시던 분들의 비중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원래 이렇게 연말되면 산타랠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산타랠리가 통계적으로 진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올해도 진짜 그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지도 그것도 간단히 전망 좀 해 주시죠. 네. 연말이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그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많이 사니까 산타랠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산타랠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해 줄지 하나하나 분석해 준 이호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오늘 날씨와 관련돼서 한 번 선곡해 봤습니다. 겨울에 모처럼 비가 주력주력 와서 선곡해 봤네요. 같이 모처럼 한 곡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서의 겨울비 듣고 계십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